안녕하십니까 한국 체노도트 입니다. 구독자 분께서 조간 79에 주간거리 10cm 이 비닐을 사용해서 한번 후기를 남겨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하였습니다. 보시면은 마늘이 이렇게 균일합니다. 제 손으로 삼집니다. 이거는 종자형 마늘이구요. 종자형 마늘인데 여기서 재면 대략 7cm 나와요 7cm 나옵니까 6.5cm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물론 작은 것도 있구요 진짜 근데 큰거는 보면 8cm 넘어요 맞죠 8cm 넘죠 그죠 피디님? 8cm 네 이렇게 마늘이 균일합니다. 이렇게 작아보여도 이게 6cm 나올거에요 6cm 나오죠 맞죠 어쩜 뭐 이렇게 균일합니다. 마늘은 되게 균일해요 균일하고 마늘 뭐 어떤 분은 차량이 6.9를 많이 합니다. 6.9에 12cm를 많이 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7.9에 10cm를 해서 밀싱을 해서 크게 키웁니다. 요건 종자형 마늘이라서 상태가 이렇구요 올해 큰 마늘을 심어서 아마 다 5G를 제가 만들 계획입니다. 비닐 밑에 자 비닐 규격은 1550 나옵니까 1550 그죠 그리고 비닐 흰 부분 요게 1m가 안됩니다 제께 그죠 딱 100 아니야? 어 1m인데 제가 왜 100이나 105cm를 하냐면 요 안에 흙을 조금 넣어줘야 이렇게 끝에가 볼록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두둑을 102에서 105cm를 말씀드린거에요 아 기계라는게 정확하지가 않더라구요 자 검은 부분 검은 부분 자 대단 27에서 28cm 28cm죠 그죠 28cm 아니에요 28cm 맞잖아요 검은 부분 여기 자 그리고 보통 여기 이쪽에 구멍이 있습니다 일반 비닐은 근데 이렇게 구멍 하시면 페렉터 작업할때 밟아요 저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안쪽으로 대략 5cm에서 6cm를 제가 밀어요 자 딱 맞죠 그죠 그리고 PD님 구멍 한번 세 봐봐요 7개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7 왜 계속 껐다 켜요 자 끝에 를 이렇게 띄우고 5cm에서 7cm 띄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조각거리가 자 13cm 13cm 나오죠 그죠 13 14 이렇게 이렇게 균일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균일 하죠 이렇게 그리고 이쪽 양쪽 여기는 띄워줍니다 이렇게 띄워져 있죠 자 그리고 주간거리 자 10cm 중앙과 중앙 10cm입니다 자 저는 이 비닐 두둑이 흰 부분이죠 1m 1m 1m니까 보통 창력의 산을 두둑폭은 1m 2cm입니다 왜냐하면 자극기가 이 소폭 다이어죠 너무 소폭을 끼워서 완전 벌려버립니다 그런데 제 트레타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가볼까 트레타 가봐요 비디님 잘 내놨어요 비디님 자 제 트레타 폭이 127 7 8cm 나옵니다 이 폭이 별도의 이 개조 없이도 저는 사용합니다 이 순정차폭에 델트는 LS 드렉터 6168 그리고 타이어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PD님 여기 자 보시면 12.4 이게 뭐냐면 넓이에요 넓이 이게 좁을수록 더 좁아지고요 커질수록 이게 숫자가 커집니다 자 32는 휠이 32인치입니다 제가 요거를 8.3을 써보고 9.5를 써봤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만약에 조금 부하를 받으면 헛바퀴가 돌아요 헛바퀴가 PD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현재 사용하는 것은 12.4 에요 그래서 요 안에 127cm 나오기 때문에 제가 뚜둑을 120cm 맞춰버리면 실제로 골 타는 것은 130-140 됩니다 실제로 그러면 제가 마늘을 다 밟아버려요 그래서 제가 남들보다 폭을 더 줄인 이유가 그것입니다 줄에서 류식으로 많이 생산하는 거죠 다시 마늘 가볼까요 PD님 요겁니다 마늘 순치는 거 가까이 좀 찍어줘요 가까이 저는 신흥고급사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불스, 하다, 신흥, 두루 이런 기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신흥걸 되게 선호합니다 밑에 한번 봐봐요 주걱같이 생긴거 주걱으로 회전하면서 마늘을 이렇게 다 쳐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20cm나 4cm 남아요 그 초벌하고 사람으로 전 나설칩니다 그리고 저거 휴리끼 자 요거는 신흥공업사 복도 휴리끼 입니다 여기 땡크에 제처제 약을 살포하면서 로타리를 치면서 뚜둑 형성을 하면서 비닐을 치는 겁니다 요거 이 기계에 제 취소 다 이렇게 맞춰 됐어요 세레타고 요거고 순치는 거고 전부 다 같이 세트로 요렇게 하시면은 별도 개조가 필요 없습니다 자 요렇게 보면 마늘이 균일하죠 그죠 요거는 제가 그 단구마늘, 군구마늘 작은 거 심어서 이렇게 키워놨고요 올해 큰거 들어가면 아마 많이 클겁니다 7,9,10cm 해도 자 100m를 갔을때 7,9,10cm 니까 종자는 7,000개가 소요되고요 6,9,10cm면 6,000개가 소요됩니다 근데 6,9,12cm 라면 대략 5,200개 대략 계산을 해봐야되지만 그래서 요렇게 뭐 숄이라 합니까 작은거 크게 많이 안나옵니다 7,9,10cm 근데 만약에 19에 10cm 해버리면 여기 밑에 여기가 10cm 되는거죠 여기 그죠 요렇게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이렇게 버리면 마늘이 하나 올라왔을 때 이 양분 경합을 하게 됩니다 양분 싸움 그래서 양분을 많이 먹지 못하는 마늘은 정말 작은 마늘이 되요 그렇게 되면 양은 조금 더 나오겠지만 실제 제가 6,9,7,9,8,9 해봤을 때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은 7,9,10cm 입니다 조간 주간 조간은 13,15cm 제가 요걸 했을 때 이게 바람도 통하고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수확량이 그래서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셔서 제가 이렇게 영상 찍습니다 찍고 현재 종자형 마늘인데 불구하고 봐봐요 큽니다 엄청 큽니다 마늘이 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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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G입니다 대략 7cm 마늘 이렇게 수확이 되니까 비닐 규격과 티르타 규격 한번 제가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구요 배야시피 자 비온 가운데 구독자님 요청으로 이렇게 영상 한번 찍어보고 마을농사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또 영상 마무리하고 농사에게 또 남겨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